가족관계에 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. 갑과 을의 이혼은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시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숙려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죠.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이혼 신고 시 효력이 발생하죠. 병이 A를 입양한 이후에도 어른 A에 대한 면접교속권을 가진다. A는 지금 친양자 입양됐죠.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원래 부모의 면접교속권이 없어져요. 갑병의 혼인 후 사방한 경우 B는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. 그렇죠. B는 지금 병의 자식인데 갑에 대해서는 양자 또는 친양자로 입양됐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없어요. 4번입니다. 가정법원의 허가가 요구되는 건 C, 일반 입양의 경우에 허가가 요구되고요. 친양자 입양은 입양 자체를 법원에 청구해서 하는 거죠. 허가가 요구된다고 하는 건 일반 입양의 경우입니다. 5번, C가 경품 행사에 당첨될 당시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는 건 C에 해당하죠. 친양자의 경우에는 혼인 중에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져요.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lesb ching 아멘